반갑습니다. 이번에 가수 싸이가 오래간만에 음반을 냈는데 되게 히트를 치고 있죠? 그래서 그 음악을 가지고 김덕화 댄스 아카데미 원장님이신 김덕화 선생님과 협업해서 안무를 만들어 보았어요. 그래서 A 파트는 우리 덕화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거고 B 파트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. A 파트 덕화 선생님 부탁합니다. 자, 통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. 자, 보조 공갈부터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1&2&3&4&5&6&7&8 2&2&3&4&5&6&7&8 2&2&3&4&5&6&7&8 3&2&3&4&5&6&7&8 4, 2, 3, 4, 5, 6, 7, 8 이번 작품 함께 해주신 김덕화 선생님 감사드리고 워크닉닉스 아카데미 회원분들의 진심어린 마음의 응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스텝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기본으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슈퍼 땡큐 눌러주시면 많은 라인댄서들이 영상 작업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